의정부시의 한 무도장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이 늘고 있습니다. 21일 기준 의정부동 A 무도장 관련 확진자는 11명으로 지난 16일 A 무도장 방문자가 양주시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의정부와 서울 노원구, 도봉구, 중남구 등에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보건당국은 지난 1일에서 17일 사이 무도장 이용자 18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. C는 A 무도장의 방역조치 위반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.